감독 문소리씨가 봤을 때 예능인들 중에 아 저 사람은 연기하면 진짜 잘하겠다 그분 누구죠? 이렇게 다크서클 지나신 분 김수용씨 어! 우리 수드래곤! 우리 수드래곤이요? 네 그분 잘하시고 대박! 자의식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캐릭터가 편하게 안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자의식이 강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지? 그리고 본인 캐릭터는 분명하시고 이 외관에서 주는 캐릭터는 생활 속에 어떤 캐릭터를 하시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외모이시기도 하고 그 김수용씨가 연극연합과를 나오셨고 맞아요 졸업작품으로 영화 연출도 하셨는데 연출도 하셨는데 유일하게 졸업작품에서 약간 19금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모두가 예술영화를 만들때 네네 본인이 약간 19금을 하셔서 독점을 어렵게 받았다는 소문 들었거든요 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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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